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KR50-2023 워크숍 최여를 맡은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한국인터넷역사 프로젝트 KR50은 1982년 전길남 교수님이 인터넷을 국내에 도입 개발한 이후 지난 40년의 인터넷 역사를 검토하고 인터넷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 인터넷 생태계 및 인적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은 인터넷 비즈니스 생태계의 형성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라는 주제로 여러 연사님들과 대담자들을 모셨는데요 인터넷 분야에서 포털, 커뮤니티, 커머스 게임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워크숍에 무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KR50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환영사를 김대영 KR50 체역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